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77페이지 보시면 13번 테마입니다 이거는 취득세 부가와 징수인데 이 취득세 부가와 징수는 당연히 시험에서 이것은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우리가 납세의무자 중요하죠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시기도 주의하셔야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부가와 징수 또 시험에 매년 또 독립화 문제든 종합문제든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요 취득세 부가와 징수를 소개해드리는데 먼저 1번 취득세 부가와 징수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때 납세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납세지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지방세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요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물건 소재지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국세는 이제 이게 국세는 국세는 자 거주자일 때 국세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납세지가요 직각관에서 볼일을 보라고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방세는 하여튼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자 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예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취득자의 주소지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회원권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 승마형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 회원권 취득했다 골프 장소재지 승마형권 취득하면 승마 장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 취득 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게 좀 법률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자 하여튼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인 전원 바에 따라 소재지 별로 안 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 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공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공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상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 별 여기가 포인트예요 식값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거 면적 비율 X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면적 비율 X입니다 자 그래 식값은액 비율로 안 분해서 나눠 계산하는 거지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면 X인데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의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자 만약에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럼 1억 곱하기 세율이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하잖아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자 우리가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라고요 자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화구역 내 토지 식값은액을 산종고 시작했죠 성남시장도 자기관화구역 내 토지 식값은액을 산종고 시작했죠 이 식값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액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를 합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취득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 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 분 계산하냐 면접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식값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식값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고납부 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우리 취득세는 납세 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에 신고납부해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자 여기 그 포인트입니다 허가일로부터 또는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자 요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요렇게 봅니다 만약에 요 시점이 대금을 완납했어요 요 시점에 대금을 완납했는데 대금 완납일입니다 대금을 완납했는데 근데 요 시점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다래요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냐는 건데 자 요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또는 허가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납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양도 취득세에서 예정 신고납부 기간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세를 예정 신고납부합니다 그거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취득세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듭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것도 주의해서 허가구역 해제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라는 것 이렇게 해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는 것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 이게 6개월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봤거든요 제가 맨날 6개월이라는 가로넣기로 물어본 적도 있지만 6개월이라는 숫자보다는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여기가 6개월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있는데 이거 시험에 바꿔서 나왔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게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이 된다는 거 10월 31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주의합니다 그다음에 유증 사인증이냐는 주의하고 유증은 이건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 주지 말고 5남이냐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여기 있죠? 줘라 이런 게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유증은 상속처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유증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장부자로 보시고요 위 동가미 1부터 2까지 신고 납부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이 전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런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해야 내에서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취득세 우리가 여러분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등기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관서는 우리가 등기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관서와 과세 주체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하러 갈 때 등기소 갈 때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렇습니다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관서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한 후 60일 내에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를 한번 봅니다 처음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의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중 대상이 된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순세를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여기다가 여러분 교재 여기다가 기업번 이렇게 번호 달아놓고요 30일이었다가 60일로 바뀌었어요 60일 이내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색에서 이민합부한 색 공지해줍니다 표순세로 세금 낸 거 공지해주는데 가산세 제외예요 이거 포함 제외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또 포함으로 바꿔서 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ㄴ 번 바로 달아놓고요 세골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ㄷ 번이요 보통 증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표순세를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그다음에 이민합부한 세금 공지해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그다음에 신고 납부한다 보통 증수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세 개의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관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중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역시 번호 달아놓았습니다 기억번이요 30일이었다가 역시 60일로 2020년도에 다 바뀐 거예요 60일 내 당의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계에서 경관받은 경우에는 이민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공지해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포함 그러면 틀려요 보통 증수한다 그러면 틀리고 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증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서는 하여튼 며칠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 예외 빼놓고는 하여튼 우리 같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취득세는 무조건 60일입니다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입니다 하여튼 추가 신고 납부기한 취득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후 과세 추중 대상이 되면 며칠 내요 60일 내 이민합부한 세금 공지해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보통 증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거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자 대의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이거 2021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잘 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의해서 납세의무자를 대의해서 즉 그러니까 채무자예요 납세의무자를 대의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서요 그 자가 자기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이거 그냥 만약에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채권자들이 막 달려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싹 팔아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채권자는요 채무자를 대의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의자는 행정안전문의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하체상은 채권자 대의자에 신고 납부가 있으면 당연히 그 납세의무자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취득세 이거 바꾼다 그러면 대개 옳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의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겠죠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등기자료에 통보합니다 등기인록 관수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법령의 장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하라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돼 있습니다 이거 주로 등기자료의 통보는 시험에 또 작년에도 나왔지만 등록면에도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개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익혀주는데 굳이 바꾼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다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이걸 굳이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는데 대개는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궤도시고요 등기자료 통보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면세점 봅니다 취득세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취득가액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고 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30일에 시험 때도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대개 바꿔서는 안 나오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토지는 한 건의 취득 또는 건축물 같으면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 봐서 면세점 규정 50만 원 취득가격 이하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동그라미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0만 원어치씩 계약서를 이만큼씩 끊어서 계약서 50만 원어치씩 끊어서 이만큼씩 쓰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가격 이게 만약에 1필의 토지예요 또는 일구 건축물이에요 먼저 이만큼만 취득해요 그럼 취득가격 50만 원 얼마 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요 취득 후 1년 내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이거 48만 원이요 면세점이죠? 50만 원이냐니까 취득세 안 내고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50만 원씩 계약서 이만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각각 전후의 취득을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또는 건물 같으면 일구 하나의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가지고 면세점 규정 적용한대요 즉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게 50만 원 이하인지 따져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148만 원이죠?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 이거 오른 지문으로 주로 왔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면세점 알아둡니다 그러면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은 종합문제 속에서 기본적으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답 주문이었고요 꼭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가산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지금 우리가 77, 78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가산세입니다 자 가산세도 주위에서 보시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권합부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권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중되고요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자 봅니다 다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요 다시 산출세액을 구해요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요것을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원 계산됐다고 쳐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에요 가산세에 20만원 합해서 12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겠죠 여러분 자 그건 조세충원에 배웠어요 자 근데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기하는데 세금을 또 미납부해 그러면 어떤 짓을 받아요? 가산금이요 자 취득세는 원칙은 이렇게 원칙은 신고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가산세부터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고요 하여튼 취득세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가산세라고 한 걸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에 중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야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자 40, 20, 10% 정도입니다 이 40%는 어떤 경우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적인 방법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다 이랬을 때 역시 40%입니다 20%는 그냥 법정 신고기야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게 20%고 자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 신고의 경우는 10% 가산세가 중돼요 그래서 신고기야내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전할 때마다 1일 0.02%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중돼요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 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방세는 최대 75% 한돈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의 75% 한돈에서 1일 0.05%씩 납부지연 가산세 중돼요 자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자 취득일부터 취득세는 60일이요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1일 0.05%로 납부지연 가산세 중돼요 자 지방세는 이렇게 최대 75% 한돈 이게 있는데요 국세는 최대 기간은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 중돼는 기간은 있지만 5년까지라는 기간은 있지만 제한은 있지만 몇 프로 한돈에서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지방세는 최대 75% 한돈에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산세라는 것이 또 적용되는데요 볼게요 중과산세 자 이건 일반 가산세였고 중과산세에요 자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되느냐 한번 봅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에요? 메가까지에요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어 실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에요? 메가까지에요 그러면 아예 조세 포탈 나오고 작정했죠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에게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100분의 80입니다 중과산세 자 근데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과산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경우 자 보시면 취득세 과산 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산 물건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등록을 요구했겠죠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산 물건 다만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자 또는 요트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원권 애들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기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냐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냐는다 이러면 틀려요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원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또요 토지 지목변경이라든가 차량기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또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산 물건 즉 간주취득 등의 경우에는 간주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지목변경 허갈받아 지목변경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변경 허갈받아서 지목변경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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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포탈 이런 게 안 돼요 자 지목변경 허갈받아 지목변경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단으로 그러면 지목변경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어? 이거 밭였는데 언제 돼지로 바뀌었어 물론 이렇게 알게 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포탈 이런 건 안 돼요 간주취득은 그렇기 때문에 중과산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취득세 우리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과장구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에 적용합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에 적용 안 해요 근데 회원권은 물론 예외고요 중과산세에 적용하고 회원권은 그 다음에 또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장하고 비치해 둬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법인이 장부를 기장 비치해야 되는 경우에 이 지자장이 결정한 산출세 또는 부족세에게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 이런 걸 불성실했다 그러면 자 이거 100분의 얼마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수할 세에게 가산한다 즉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시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요 이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기록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불성실했다면 10% 가산세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한원 신고를 또 이어서 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기한원 신고는 이거는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우리가 나왔던 겁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원 신고 허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기한원 신고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재척기간 같은 것을 조세총론에서 했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자 10년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써 무신고 즉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했다? 그러면 10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리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인데요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는 세율까지 해가지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교재 여러분 80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부가세 자 취득세 납세 문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요 먼저 농어천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래서 부가세 세목 이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천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여력이 생기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천특별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세율 적용되는 세율을 무조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1억이 2%니까 200만원이죠 여기에 표준세율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니까 얼마요? 20만원에 이렇게 농어천특별세를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 중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될 때는 그 특례세율을 2%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예요 아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천특별세 구할 때는 세율은 2%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감면세계 20%로 농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또 역시 2%로 부과됩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약에 유상주득의 경우 유상주득의 경우 표준세율이 4%면 여기서 2%를 뺀 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200만원이죠 산출한 세액에 20%로 지방교육세 200만원에 20%니까 4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편한 게 보시고요 이게 이제 또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정답 지문으로요 제가 보세요 취득세는 무조건 며칠 나왔다 60일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0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상에게 통보해 주거나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돼 있냐면 지자체상에게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또 투자기관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나 투자기관은 매각일로부터 며칠이 30일 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는 60일이에요 우리 같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인데 이제 30일로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통합했습니다 다 통일했어요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요거만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자 매각일로 며칠 내에 30일입니다 바꾸면 60일로 바꿔서 나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요 그래서 요거 3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60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요거 작년에 제 예상대로 60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요거만 특이하죠 다른 건 다 60일인데 국가나 자체가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상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준다는 거 요거 30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자 OX 출시 예상 문제 꼭 풀어보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4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다음 테마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